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전자제어를 왜 안됐어요? 뭐 때문에 전자제어를 한다? 가솔린 엔진에서 전자제어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깨끗하게 포맷하셨네. 왜 안됐는데요? 공연비 맞추려고. 이론적 공연비 얼마? 14.7대1 숫자는 기억납니까? 그 14.7대1의 공연비 맞추려고 공기 얼마에 14.7의 연료 얼마일 만큼 맞추려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과정에 거쳤던 부품 연료가 들어가는 과정에 거쳤던 부품 전부 다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지? 그러고 마무리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들어가는 공기와 연료와 관련된 내용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거지. 지난주에 이 그림 보면서 설명했습니까? 했었죠? 한 번 더 하면 안될거 없지. 하면 되지. 왜 안됩니까? 자 공기 흐름 봅시다. 제일 처음에 거치는게 뭐다? 얘가 상사점에 상사점 땡기면 진공압이 생겨가지고 공기를 빨아당긴 대체. 그래서 한 번 걸러준댔어요. 여기 뭐? 에어? 휠터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거치는게 뭐다? 공기유량? 계측기. 맞습니까? 공기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센서 대표적인건 뭔데? A, F, S 에어플로 센서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이 에어플로 센서에다가 센서도 추가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설명 안했죠? 아직? 어 이건 안했고. 자 공기유량, 계측기 있고. 그 다음에 가속페달 밟으면은 스로틀 밸브가 열린다 했지. 그 스로틀 밸브가 있는 몸체를 뭐라고 한다? 스로틀 바디. 그리고 공기를 일시 저장했다가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탱크 있지. 서지, 탱크. 그 다음 뭐다? 흡기, 다기관, 연소실. 그 다음에 배기, 다기관. 그 다음에 오투. 센서 얘기했었죠? 안했어요? 얘기 안하고 바로 넘어갔나요? 그 다음 뭔데 이거? 총매 변환기. 총매 변환기. 그 다음 뭐다? 소음기순으로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공기의 생애지에 자동차 안에 들어간 공기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나가는지 어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연료는요. 탱크에서 시작하면 되지. 응? 연료탱크. 그 다음 뭐 있다? 연료? 펌프가 퍼올릴 겁니다. 그래서 뭘 거친다? 휠터로 한번 걸러주고요. 휠터에 의해서 공급된 연료가 모이는 장소. 뭐? 이거 다 냈나요? 했었죠? 연료 분배 파이프. 연료 분배 파이프. 연료 분배 파이프 옆에 뭐가 있댔어요? 연료 압력 조절기. 얘는 모여에서 움직인다? 뭐? 이거 호수가 어디 연결되어? 어디 연결되어? 이거. 여기 어디예요? 여기. 써지? 탱크제. 그래서 스루틀 밸브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안했지? 안했어요? 했었죠?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표정 지으세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한 3, 4군데 돌아가서 비슷한 부분에 진도가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거 닫혔을 때 열렸을 때 어떻게 제어된다는지 설명드렸지? 네? 진공 마이너스 압력이 어떨 때 높다 했어요? 스루틀 밸브가 닫혔을 때 진공이 많이 된다. 열렸을 때 많이 된다. 그거 안 했어요? 했었죠? 다친 상태에서. 저번주에 좀 많이 빠지신 것 같던데. 다친 상태에서 피손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오면 더 빨아당기는 힘이 강화됐지? 기억나십니까?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여기 있는 막을 위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얘가 위로 올라가면 열리겠지. 밸브가. 그러면 차있던 연료 분배 파이프에 차있던 연료가 어떻게 탱크로 많이 리턴된다? 그러면 여기 압력이 전체적으로 높다 낮다? 낮게 유지된다. 그때 밑에 꽂혀있는 인젝터가 작동되면 연료 분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지. 스루틀 밸브 밟지 않았으니까. 분사량은 작아야 되지. 만약에 운전도 가속하기 위해서 스루틀 밸브 밟았으면 완전 열리겠지? 열린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당기는 힘이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압력이 없어지니까 거의. 공기. 이게 오랄하게 빨려 들어오니까 예수질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우 칠판. 이게 감이 참 좋네. 적는데. 참 세그라 좋네. 자 그러면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밸브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 막힐 거예요. 리턴되는 밸브가. 그럼 어떻게 여기 전체제가 압력이 높게 제어되겠지? 그럼 같은 시간 ECU가 제어해서 인젝터를 작동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 연료 분사하는 양이 많아진다.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연료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하겠다고요.